이곳을 런웨이로 만들고 있는 우석배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소와 하은의 곁을 묵묵하게 지키는 진으로 극에 몰입감을 더할 변우석배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배우들이 다 얘기했던 우리 변우석배우의 순수한 눈 좀 주목해 주시고요 눈만 보이게 지금 가리신 거예요 우석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매 작품마다 변신을 꾀하고 있는 전순이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예 오늘 의상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 뒤에 누구보다 단단한 속내를 지닌 하은과 완벽하게 동화된 전순이 배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이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가진 배우죠 김담이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김담이 배우 섬세한 연기와 자신만의 매력으로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미소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정면 아래쪽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또 김담이 배우가 이 작품 소울메이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껴졌어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미소와 하은 함께 만나볼게요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이렇게 하트도 한번 네 함께 네 좋습니다 눈웃음이 정말 닮았죠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변우성 씨 모셔볼게요 아 오늘 세 분이 진짜 맞추기라도 한 듯이 블랙으로 정말 소울메이트입니다 예 양쪽에 키를 보고 지금 전선의 배우가 두 주먹을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정면 아래쪽 찬란했던 그 순간을 지금 세 분을 표현해 주시네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네 세 배우 분들이 우리 극장에서 곧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세 분의 메시지입니다 들어주시죠 네 자 폴더폰 메시지 창에 뜬 우리 우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부터 예 메시지가 잘 보이게 서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나랑 같이 소울메이트 보러 갈래? 소울메이트 하면 누가 떠올라? 나는 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죠 우리 다윈 배우가 몸을 틀어서 그리고 정면 아래쪽 네 3월에 우리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안 갈 수가 없네요 3월 15일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용근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은 우리 스태프께 전해주시고요 네 우리 세 배우의 소울메이트 민용근 감독님이 네 자 지금 네 서로 안 가려고 그 자리로 네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우리 다미 씨가 몸을 틀어서 네 맞아요 왼쪽 저쪽 네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우석 배우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보시고 소울메이트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울메이트를 외칠게요 소울메이트 파이팅 네 자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